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골프에 미친 미녀들 방다은, 한인규, 강소울, 오다은, 이수아, 유애란, 주연서, 네 한영섭입니다. 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? 이번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는요.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다른 한가위 때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화상전화로 우리 안부를 확인해서 서로의 정을 나누면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훨씬 좋지 않을까요? 몸도 마음도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골미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